갈수록 강화되는 해외 녹색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그린비주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 녹색경영 지원자금 46억 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지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녹색경영 전문가를 현장 투입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그린비주 요건에 맞는 녹색경영 전략을 수립해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